이슈뉴스 불법 영상 촬영 유포 정준영 9. 속 테나시아 등 김아진 기자 가수 정준영 이승현 기자 lsh87골뱅이 불법 동영상 촬영 이후 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구속됐다. 서울중앙지법 인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임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.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. 이로써 정준영은 구속된 상태로 유치장 에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.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낮 12시 17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 을 진행했다.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. 정준영은 2015년 지인들과 모여있는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찍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.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김아진 기자 ha-ha-ha-jin 골뱅 iten asia.co.kr 테나시아